지금 보시는 오래된 사진은 많은 스크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개의 이미지 복원 툴을 사용하여 낡고 홈찜 난 사진을 깨끗하게 복원해 보겠습니다. 스팟 힐링 브러시 툴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브래킷 또는 왼쪽 브래킷을 눌러 원하는 크기로 브러시를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흑백 사진의 배경에 있는 스크래치 난 부분을 각각 클릭하여 깔끔하게 복원합니다. 스팟 힐링 브러시 툴은 클릭한 영역의 주변 이미지를 고려하면서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툴입니다. 브러시 크기는 스크래치 난 부분의 크기와 주변 안경을 고려하면서 오른쪽 브래킷 또는 왼쪽 브래킷을 눌러 원하는 크기로 브러시를 조절하면서 복원합니다. 스팟 힐링 브러시 툴을 선택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를 눌러 를 확대합니다. 사진 오른쪽에서 어깨 위에 있는 스크래치 주변을 따라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셀렉션을 그립니다. 셀렉션을 옆으로 이동하면서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마우스를 해제합니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패치 툴은 색상 간 경계가 있는 부분을 보정할 때 사용하면 좋은 복원 툴입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이마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마와 머리에 있는 스크래치 주변을 각각 클릭하고 드래그해 셀렉션을 그린 후 바로 옆 비슷한 이미지로 드래그해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파티 툴 tuh 표명의 분위기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왼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축소합니다. 문서를 클릭하면 아더브 포로샥 경고 상자가 뜨고 이미지를 복원하는데 사용할 부분을 Alt를 누른 상태로 정의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OK를 클릭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 스크래치난 부분에 그냥 클릭 클릭하면 되지만 힐링 브러쉬 툴은 두 단계를 거쳐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원할 부분과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없는 깨끗한 부분을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 복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Alt를 해제한 상태에서 흠집난 부분을 클릭해 복원합니다. Alt를 누르면 마우스 아이콘이 Target 아이콘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거하고자 하는 양복의 스크래치 주변에서 스크래치가 없는 깨끗한 부분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복사합니다. Alt를 해제한 후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 동그란 마우스 아이콘 안에 복사된 이미지가 표시되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클릭해 제거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Alt를 해제한 후 클릭하기를 반복하면서 남은 스크래치를 모두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스크래치에 클릭하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임시아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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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전과 복원 후를 비교하기 위해 히스토리 패널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히스토리 패널에서 올드 이미지 jpg와 스냅샷 1을 각각 클릭하면서 복원 전과 복원 후를 비교합니다. 여러분들도 훔침난 오래된 사진이나 손상된 사진이 있다면 이미지 복원 툴을 사용하여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